안녕하세요. 한국의사는 이재환입니다. 미국의사 5는 정원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국이 6위요. 아 미국이 1위. 미국이요? 알았어요. 3등까지는 알았는데 일단 미국은 일단 늘 1등이고 근데 그 밑에가 러시아인 것도 알았고 중국도 굉장히 군사력이 세다고 들었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군사력 랭킹이 압도적으로 1위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압도적으로 랭킹 1위인지 궁금해요. 공군 때문에 강한 줄 모르겠어요. 아 몰랐어요. 네 military force that controls the air controls the battle Yeah I did fly, but I flew on an MC-12 MC-12 is a civilian aircraft It's very small and it does not go fast 하하하하 What kind of money do you think? Probably more than that 500억이라는 그 금액이 굉장히 적어 보이네요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하하하하하 Our military, our government spends more on its military than I think the top maybe 10 other countries combined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And that is one of the reasons that it is so superior so much better than everyone else's because we put a lot of money effort into it 706 billion might not even be as much as we actually we put probably trillion dollars So what are we going to do now? 그래서 그들은 공간에 대단한 것과는 밑에 있는 것과는 저는 이 공간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네, 이 공간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상관적으로 공간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한 남의 공간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을까? 왜냐하면 이 공간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올라가고, 아주 작은 공간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체로 연결하여 그리고 자체로 연결하여 자체로 연결하여 자체로 연결하여 한국에서 훈련하는 그런 거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상황도 자체도 그렇고 이게 애초에 들고 가는 짐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와 달려가서 싹 해서 탁 준비하는 거에 딱 집중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You carry a lot of equipment not only your protective gear but also lots of ammunition You have enough to survive for several days when you go out 생필품인가요? 네 있어요 음식을 더 가지고 뭐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일단 유니폼이 달라는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일단 산이 되게 많잖아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의 색깔과 맞는 좀 초록색 이런 것 같고 뭔가 이제 미국은 산보다는 저렇게 무법질해야 되나 사막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유니폼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Where you fight Your environment has different color different things So this is a desert, 사막 이거는 디지캠인데 이 사막 또 콧물이 있어요 콧물이 있으면 그 디지를 하는 거예요 라인이 그 콧물 라인이 또 같으니까 사람이 다 hide better 이거는 비교하면 이거는 그냥 jungle, forest 한국군은 맞아요 산이 많으니까 또 이 색깔이 한국 색깔 똑같아요 진짜 영화 같은 그런 맞아요 이 유니폼은 아까 그 미군 유니폼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한테 바랐어요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거 보고 해군 되고 싶다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다고 해요 해군 되고 싶어요? 아니요 해군? 이거 보길래? 아니요 우리 곳은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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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기가 이제 제트기가 날아갈 수 있게 있는 곳인가요? 응 저건 이제 무슨 소리죠? 준비한 소리 이거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오케이 Pull 이거는 C람인데 아주 멋있어요 Gatling gun 같은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IDF 혹시 아세요? Indirect fire 적군은 미사일 같은 거는 발사, 키즈 쪽으로 발사하는 거 사람들을 죽이라고 근데 CRM 거기 있었어요 맞았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브랭 하는 거 발사하고 좀 찾고 브랭! blow it up in the sky 교추용인 거예요? 예 특히 밤에 세 개, 네 개 이렇게 브르르르르 그러는 불꽃놀이가 됐어요 굉장한 불꽃놀이 위험한 불꽃놀이 정말 위험해 정말 위험해 오케이 제일 멋있는 에어포스 공군 B2 B2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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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Spirit C-130 C4 멋있는 거 같아요 정비 하나하나 C4 C17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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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ber How about the engines doing U2 F22 B2 B2 Spirited B2 U2 이런 맞 crianças 우리도 UFO 있네 , aquele 은행 예 ış F-22 F-16 사실 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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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들어갈 때 다른 쪽으로 가라 이 장면은 좀 많이 보는데 네 답안종이 없는데 타고 싶어요 한 번 이거 보니까 공군 배고파요? 아니 공군은 확실히 간지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말이에요 공군은 제일 멋있죠 제일 멋있다 저는 공군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해명대도 멋있는데 왜냐하면 비행기 하나하나가 정말 간지가 났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는 일인 만큼 멋있었어요 공군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공군 담즄문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Himmm 앞으로 최소화 롤 동호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